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를 할지 들여다보면 친환경 바람이 분다, 최대 수혜주는 무엇인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요.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제시케미칼 이야기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즘 친환경 이슈는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혜주로 오늘 제시케미칼을 꼽아주셨는데요. 친환경 시장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신재생에너지도 될 수 있고요. 기타 등등이요. 최근에 저희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스타벅스 편의점, 스타벅스 같은 쪽에 컵,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을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9월에서부터는 매장 내에서는 다 머그컵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GS25 같은 편의점에서도 친환경 용기로 도시락 같은 용기들을 다 바꾸겠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부터는 코카콜라가 페트병을 전부 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디젤 연료가 지금 경유 기름에 일부 탑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의무 탑재 비율이라고 해서 지금 2.5%에서 올해서부터는 3.0%까지 확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친환경 정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발전 분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302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비중의 20%를 신재생에너지 부분으로 발전비율을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때문에 관련 시장이 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영국 35개 지점에 대해서 라떼 부담금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자라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환경 오염에 대해서 혹은 자원 낭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되겠죠. 관련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 수혜주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꼽으신 JC케미칼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지 궁금해요. 보통 케미칼부터 했으면 화 주자. 맞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설립된 바이오 디젤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주주가 서울 석유라고 해서 전국에 22개 정도의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유기름에 바이오 디젤을 일부 탑재를 해서 의무화가 되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착안을 해서 바이오 디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JC케미칼의 매출 구성은 바이오 연료가 지금 8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가 3대 1 정도 비율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가 바이오 디젤 그리고 20%가 바이오 중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폐식용유라든지 아니면 팜 오일을 원료로 해서 추출을 해서 CPU 그러니까 팜 오일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디젤을 경유에 섞어서 정유사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발전용 원료 중에 일부를 바이오 중유로 발전용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5%가 이런 바이오 연료 부분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팜 농장은 2012년도에 동사가 인도네시아에 팜 농장을 인수를 했거든요. 여의도 규모의 30배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에서 팜나무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팜나무 추출물인 열매를 이용해서 지금 바이오 연료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제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바이오 중유를 만들면서 부산물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물질 중에 이제 글리세린이라든지 피치, 지방산 같은 부산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물들이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플라스틱,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산물 수입들까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시케미칼의 사업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파이가 애초에 커져야 되잖아요. 바이오 디젤 시장, 국내 시장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차 커지고 있습니까? 지금 차량용 디젤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하고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이오 디젤의 의무 탑재 비율이 2.5%에서 3%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원래는 50만 킬로리터 정도를 국내에서 소비를 했었는데 바이오 디젤 부분이요.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2.5%에서 3%로 상향이 되면서 전체 시장은 한 20% 정도 확대가 되는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3년에 한 번씩 새로 개정이 되면서 상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디젤의 의무 혼합 비율이 한 5%에서 7%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국내 시장은 지금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이 바이오 디젤 업체들이 동사를 비롯해서 SK케미칼이라든지 애경 유화같이 이런 상장 업체들이 있고요. 총 한 7개 업체가 지금 플레이어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 규모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SK케미칼이 지금 가장 높은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유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특혜 같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정유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플레이어로 들어와 있고 JC케미칼은 이제 한 15%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상향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봤었고 실제적으로 2분기에 실적이 괜찮아지게 되면서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 석유라는 대주주 지분이 한 65%가량 되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이제 적은 이유로 이제 관심을 좀 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률이 상향되면서 관련해서 시장 수요 증가는 일어날 것이고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할 여지가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JC케미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연료 부분이 매출의 85%를 차지하고요. 앞서 소개해 주셨던 화면을 보니까 팜, 농장, 사회사 그쪽에서 한 11% 정도의 매출이 나고 있는데요. 본업도 본업인데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일도 잘 풀려야 되잖아요. 이쪽은 어떨 것 같으세요?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적자를 나고 있는 사업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팜, 농장이 자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결 매출로 들어오고 영업이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전반적인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팜, 농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무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매를 추출하고 골든에이지까지 가기가 좀 더 한 7년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BEP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는 이 팜, 농장 쪽에서 수익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에 더 많은 그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시케미칼의 적정 주가 수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실적 대비해서 좀 주가는 관심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디 라인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저희는 이 적정 주가를 6,500원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이미 이제 실적이 성장세를 진입을 했고 3분기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 탑재 비율이라는 게 성장성을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산물 쪽 시장이 최근에 이제 글리세린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코카콜라의 페트병을 새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 연료로, 원료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동용 왕구인 그 액체괴물 슬라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쪽 분야에서도 지금 상당한 그런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탕으로 했었을 때 분야가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이식 케미칼 얘기하다가 액체괴물 얘기를 들으니까 또 깜짝 놀라면서 흥미롭기도 합니다. 적정 주가 한 6,500원 정도 바라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추가적인 흐름 저희도 앞으로 보면서 AS 꾸준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환경 바람의 수혜주로 제이식 케미칼 얘기 다뤄봤네요.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가 중국, 홍콩 증시는 한 1% 정도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니케이지 수도 한 0.6% 정도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0.7% 하락, 코스닥 시장이 0.2% 하락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원달러 환율은 0.2% 하락으로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지 이어지는 마감 전략 A플러스에서도 많은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1시 50분에 찾아오니까요. 시간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 내일 오후 1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